자 짜잔 우선 보면은 목도리도마뱀이 3마리가 있습니다 자 외관상 보면은 여기에 오오오오오오 여기 보면 목이 있죠 자 이게 목인데요 오오오오오오 제가 이걸 펼치려고 하니까 도망가네요 목이 이렇게 있구요 목이 이렇게 있구요 딱봐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순딩순딩한 우리 목도리도마뱀인데 자 우선은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귀뚜라미가 있어요 오야야야 왼손으로 하니깐 너무 힘든데? 자 먹어보자 안녕 오오오오오 오 저 친구가 보고 왔어 자야야야 오오오 오오 뭐야 뭐야 와 얘네 장난 아니다 잠깐만요 오오야야야 온다 온다 오야야야야 오야야야 떨어졌어 떨어졌어 먹이만 먹이만 보고 돌진을 하네요 잠깐만요 잠깐 손으로 줘야겠다 와 장난 아니다 야 이리와봐 오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고개 아닌데 어 야 화났다 화났다 어 화났다 여러분 이거 성공입니까 야 이거 보세요 오야야야 잠깐만요 오 이거 벌써 성공한건가 잠깐만요 자 이거 보세요 야 야 화났다 화났다 야야야 알았어 하나 먹어 오우 오우 지금 먹이 사냥할때 목을 살짝살짝 펼친거 보셨어요? 자 오우 이 친구 잘 먹네요 야 우선 집으로 가자 이거 보세요 이게 먹이 사냥할때는 약간 펼치긴 하는데 사육산이라고 하는지 너무 순둥순둥해요 자 저기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리와봐 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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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잘먹는다 약간 느낌이 어떤거냐면요 약간 비어디 드래곤 있죠 약간 비어디 드래곤 피딩하는 느낌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야 올라와서 먹어 야파 오우 야야 실패했어 와 우선 굉장히 잘먹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먹이를 주면서 살짝살짝 목을 펼친거 봤지만은 정확하게 이 친구들이 저를 위협해서 펼친건 아직 못봤습니다 자 두번째 시도죠 자 자 우리 순둥순둥한 아들이 너무 순둥순둥해가지고 와 될라나 모르겠네 너무 착해요 얘네 이번에는 손으로 확 확 왠지 얘가 좀 싸나오니까 확 확 음 제 생각에 얘네 화를 안냅니다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상 우와 우와 오오오 방구했어 오 잘 적어보세요 제가 아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오오오 자 밥 하나만 더 주고 미안하니까 우선 밥 하나 주고 야 이리와 봤어요 이야 우와 뭐야 하하 야 뺏어 먹지마 얘가 성격이 나쁘네 얘가 나쁩니다 야 절로 가봐 야 아이고 미안하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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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순징순딩해 야 얘네는 자연에 가면은 어? 잘못 만나면 바로 잡아먹히겠는데요 야 야 그나마 얘가 조금 아이 귀여워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얘네 사육산이라 그런지 자기 본능을 조금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사람 손을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의 본능을 약간 잃어버린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하지만 밥은 잘 먹어요 자 60에서 90cm 까지 커지거든요 이 친구들이 야 야 야 야 뺏어 먹지마 야 누가 이걸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자 우선은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 예상외로 어렵네요 살짝 살짝 머리를 펼치는 것 빼고는 이 친구들이 진짜 우아악 소리를 내면서 펼치는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와일드 개체가 한국에 도착을 한다면 제가 꼭 입양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사나운 애를 길들이는 그런 목도리 도마뱀을 한번 데려오는 쪽으로 해볼게요 이 친구들은 사육산이라 그런지 너무 순딩순딩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